우리 지난 시간의 주제가 하나님의 뭐가 되라 표지판이 되라 표지판이 되라 제목은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표지판이 되라 어느 역할을 맡았던지 어디에 세워져 있던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메신저로 서 있는 역할 쉽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표지판입니다 오늘은 주제가 고난 중에 찬송하라 제목 자체가 사실은 역설입니다 어떻게 고난 중에 찬송을 합니까? 그렇죠? 여기에 담아진 이 고난 중에 찬송하라는 성경의 지인을 쫓아서 오늘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일까에 대해서 집중을 해보도록 하죠 우선 사도바오는 원래 아시는 것처럼 저 북쪽 아시아로 가려고 부더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애쓴 대로 또 하는 일이 잘 됐어요 그래서 계속 행로를 그쪽으로 그쪽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성령님은 웬 까닭인지 자꾸 그 길을 막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지금 일이 너무 잘 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잘 된다고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를 분별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준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밀착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잘 될 때도 이게 더 이상 가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뭐든지 할 수 있을 때 더더욱 조심해야 돼요 믿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는 결국 하나님의 강권적인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에 도착을 합니다 그가 도착한 지역이 리틀 로마라고 불리우는 빌리뽀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가장 로마의 철학이 잘 반영되고 녹아져 있고 로마의 질서가 확립되어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후대 역사가들이 이 도시를 리틀 로마에 해당하는 도시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도가 가장 뛰어났습니다 그런 도시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오늘 우선 16제를 좀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하는 곳을 찾아서 가고 있었어요 점치는 귀 흔들린 여정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러니까 주인이 여러 명 그러니까 그 이익과 소득에 대한 분배가 여러 명에게 갈 정도로 이 돈벌이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17제를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그런데 이 여자가 사실은 이 여자 안에 들어앉아 있는 귀신이죠 어쨌든 이 여자가 이 바울의 일행들을 쫓아다니면서 그것도 하루 이틀 쫓아다닌 게 아니고 여러 날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뭐라고 소리를 질러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20절 20절 20절이 아니고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이게 선교에 도움이 되는 말 아닌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봅시다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굉장히 신경이 쓰였을 것 같아요 굉장히 신경이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그리고 여러 날을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바울이 심히 기뻐서 괴로워서 괴로웠죠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여인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하니까 귀신이 혼비백산을 하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여인은 원래 모습대로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인격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상식선에서 그 주변에 알고 있던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게 돼야 맞습니까 그 생명이 회복된 것에 대한 기쁨 병으로부터 나음을 얻은 것에 대한 감사 이런 반응이어야 이게 맞는데 아주 슬픈 문장이 시작이 됩니다 19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여기 장터라는 말은 아고라 광장 이 아고라 광장은 많이 들어보셨죠 아고라라는 말은 광장이라는 뜻이기도 한데 이 당시에는 재판장이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글로 사도바울 일행을 끌고 간 거예요 그 끌고 간 이유가 뭐죠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이게 경제 논리예요 여러분 시대가 수천년이 바뀌어도 사람들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아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 보면 특별히 회사 같은데 회사의 운영의 경영의 원칙은 뭐예요 수익을 남기는 거예요 회사가 무슨 봉사단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는 회사뿐만이겠어요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또 어떤 사회 단체 내가 소속이 돼서 어떤 논의를 하다 보면 결국 세상은 이 논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 공동체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언제나 경제 논리의 기준이 우리 모든 삶을 관통하는 굵은 기초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대답을 해보세요 아마 이 논리를 비껴서 대화가 되는 데는 없을 겁니다 친구끼리 만나도 결국은 이 논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코로나 걸려가지고 격리도 있으면 할 일은 없으니까 휴대폰 정리나 한번 해보자 하고 이제 이런 명단을 쫙 뒤져요 나한테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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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삭제를 해놓고 나서 조금 껄쩍지근하죠 내가 삭제한 친구들이 내가 뭘 기준으로 삭제했나 친소의 유무보다는 어떤 때는 내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 기준이 없지 않아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누구도 이 만문의 원리를 비껴서 판단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귀신이 돌렸던 그 여자가 나왔대 귀신이 나갔대 할렐루야 할렐루야까지는 기대 안 하더라도 너무 잘 됐다 이제 제정신 가지고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 원인 제공자인 사도바울 일행들을 바로 고발을 합니다 제가 고발을 했는데 이제 고발의 내용을 들어보세요 두 번째 20절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누구인데 유대인인데 잘 보세요 무엇과 대비시키나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앞을 잠깐 보실까요 유대인과 어느 민족을 구분을 시켜놨죠 로마인 로마는 제국의 군주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의 과정을 뭘로 끌고 가냐면 진영 논리로 끌고 가요 우리 편이냐 아니냐 우리 혈통이냐 아니냐 이게 이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소위 선교를 한다는 사람들도 이 마인드를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제주도에 예멘에서 탈출한 난민들이 보트를 타고 대책 없이 수백 명이 몰려들었어요 제주도 쪽으로 그들을 상륙 안 시키려고 한국 정보에서 한참 실랑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면 제주도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반대한다 그런데 더 소름끼치게 놀랐던 사실은 그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다 크리찬은 아니지만 상당수의 크리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나름대로 또 변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무슨 범죄를 저지를지 모르지 않느냐 평안한 대한민국에 안전한 대한민국에 위험이 있다 또 그들이 들어와서 범죄뿐만 아니라 그들의 종교를 퍼뜨려서 이런 논리로 반대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사실 코로나 걸리기 그 주간에 이제 금년 여름부터 태국 쪽에 넘어온 미얀마 지금 저희가 3년째 미얀마를 온라인으로밖에 접촉을 못해요 그래서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해서 어떻게 하든 이 난민들과 좀 접촉을 하기 위해서 태국 저 북쪽 국경 지역에 무더기로 넘어와 있는 미얀마 난민 형제들을 만나러 거기까지 올라갔었습니다 태국이니까 아무리 기온이 내려가 봐야 우리나라 초여름쯤 되겠지 하고 옷을 우습게 가져갔어요 호급대기 같은 걸 그런데 산간지역이다 보니까 춥더라고요 지역 자체가 저녁에는 긴팔을 안 입고는 이렇게 두툼한 점퍼 같은 걸 안 입고는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 올라가서 일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아침에 난민들이 있는 지역을 넘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많은 미얀마 사람들이 고향을 등지고 넘어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물어봤더니 거기 미얀마인들로 구성된 교회 하나가 있는데 목사님 애들 문제가 가장 큽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애들이 아무것도 노는 일 외에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누가 좀 와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아이들을 등교를 시키고 공부를 시켜서 또 학유를 시키는 이런 정상적인 일상의 과정이 필요한데 이걸 누구도 공간도 없고 해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 아이들 마스크 쓴 애들이 없어요 다른 미얀마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틀 동안 그 아이들하고 끌어안고 사진 찍고 그러다가 걸린 것 같아요 거기서 할 수 없죠 그런데 저는 그 속에서 그 아이들의 미얀마 아이들이 새까만 아이들이 눈이 이뻐요 그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봤어요 그 아이들을 난민으로 보지 말고 이주민으로 보지 말고 피난민으로 보지 말고 뭘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엄한 형상대로 지은 받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봤어요 어제 오후에 이렇게 목양실에 앉아서 소 논문을 읽다가 어느 성교사님이 쓴 논문인데 아주 중요한 글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피난민이든 이주민이든 이주민하고 피난민은 조금 생리가 다르죠 이주민이든 노숙인이든 나그네이든 성교하는 사람의 제일 중요한 태도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제시한 성경구절이 어디 있는가 하면 제가 그 구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인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성교는 여기서부터 태도가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은 받은 겁니까 모하메드 형상대로 지은 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은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받았어요 저 시리아 난민들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은 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존엄한 형상대로 지은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선교하는 분들의 나그네를 환대해야 되는 분들의 가장 중요한 선교의 출발지는 이 하트부터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본질적인 출발지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늘 이 짓을 해요 저들은 유대인인데 로마인인 우리가 듣지도 못하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상한 말들을 터뜨리고 다닙니다 이게 무슨 논리죠 민족주의의 논리요 혈통주의의 논리요 진영의 논리에요 이러면 지금 우리나라 이주민 또 난민들 숫자 합해서 한 천만에 이제 곧 육박한다는 거 아세요 이제 지금 지방에 내려가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초등학교 32개 가운데 금년에 입학생을 한 명도 못 받았어요 32개 초등학교가 더더군다나 한 학급에 네 명 중에 한 명이 한국아이에요 전부 다민족 다문화 우리는 단군의 후예로서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런 혈통주의에 빠져선 안 돼요 이제는 우리가 이런 난민들과 특별히 코리안드림을 쫓아 이 땅에 우리 지금 곁에가 아니라 우리 한복판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들과 또 홈리스들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될 것인가 를 고민해야지 무슨 난민이고 무슨 이주민입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마주하고 대하는 태도를 어디서부터 출발 지점을 가져야 된다고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인간을 대하는 이해의 기초입니다 특별히 우리 삼일교회 청년들이 살아갈 미래시대는 이미 그 난민들과 그 이주민들이 미래의 선교의 동력자들로 우리 곁에 스스로 찾아온 분들이에요 그들과 잘 보금으로 환대해서 그들이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의 동지로 동력자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정말 쓰라린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기억을 가지고 돌아가게 해서는 안 돼요 믿으십니까 다시 찾아오고 싶은 땅 늘 보고 싶은 민족 가보고 싶은 나라 이런 나라가 정말 선진국가요 잘 사는 나라 아니겠어요 어디 가든지 고충빌딩이 있고 좋은 자동차가 굴러다니는 그런 나라가 그냥 물질적으로 수치적으로 선진국이 되어선 안 되겠죠 대한민국은 누구나 그 땅에 가서 살더라도 환대가 이루어지고 보금으로 영접이 가능한 나라 그런데 이들은 무도한 재판 과정 걸치지 않고 바로 저들은 유대인인데 로마인들이 듣지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상한 소문을 퍼뜨려서 로마의 질서와 로마의 평화를 깹니다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일절 변호나 신문 절차 과정 없이 바로 매질을 시작합니다 이 당시 이 방망이는 돌기물들이 끝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붙여져 있어서 그걸로 한 대씩 맞으면 살점이 투둑투둑 떨어져 나가요 무시무시한 매질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맞았는가 한번 볼까요 성경을 좀 보십시다 22절 무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우리 24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네 여기 차고에 든든히 채웠다는 말은 이렇게 길쭉한 판대기에다가 양쪽에 구멍을 뚫어놔요 그리고 다리를 찢어서 거기에 다리를 끼웁니다 그리고 자물쇠를 잠가요 이 사람들의 지금 종일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하루종일 매질을 당했어요 그것도 그것도 보통 매질이 아니에요 옷을 다 찢겨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몽이 들고 그리고 감옥에 지금 던져져 있습니다 여기 깊은 옥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로마 시대의 감옥은 3층 구조로 되어 있어서 제일 지하 1층을 상옥 지하 2층을 중옥 맨 밑에 중범죄자들이나 사형수 대기자들이 갇히는 그런 감옥을 하옥이라고 하는데 여기 깊은 옥에 가두고 라는 말은 맨 밑바닥에 옥을 얘기합니다 감옥을 얘기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가지 이 현실의 나를 대입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과 신라는 이런 상황에 이런 매질을 당하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몇가지가 가능하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첫째 제가 추론을 해본 거예요 거 봐요 하나님 내가 언제 일로 온다 그랬어요 오기 싫어하는 사람을 겨우 등을 밀어서 환상까지 보여가면서 난리를 떨고 결국 일로 밀어붙이더니 평탄한 길은 못 걸게 할 망정 매질이 뭡니까 마지막까지 가서는 안 되는 감옥에 집어넣다니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또 이 신문 과정 자체가 하나도 적법한 게 없어요 변호의 기회도 안 주고 신문의 과정도 없어요 오로지 오로지 하나 여럿몰이에 집어던져져서 사람을 매질을 해서 감옥에 던져놓은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기겁을 할 문장이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25절을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네 한밤중에 물론 물리적인 시간 의 표현이겠지만 이 물리적인 시간 표현 속에 지금 두 사도가 처한 그림이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오늘 여기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청년들이나 우리 사부예배에 참여한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도 꼭 내 형편을 말하는 것 같다 내가 지금 한밤중인데 내가 지금 한밤중인데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실 때 언제나 검정 보재기에 싸서 주신다 이런 검정 보재기에 싸서 주시면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실 때는 그런 느낌이 받아지도록 주십니다 이게 뭐지 왜 하필 이런 일이 나한테 닥쳐지는 거지 꼭 검은 보재기에 싸여진 것처럼 알 길이 없는 내용으로 우리를 우리를 몰아붙일 때가 있어요 한밤중 같은 상황을 마주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는 뭘 했는가 기도하고 상황이 절박하니까 기도했나 보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차후에 보면 뒷절에 옥문이 열리고 사슬이 결박이 풀어졌는데도 그들이 응답이 됐다 하고 뛰쳐나갔나요 그대로 있었나요 간수장이 놀라서 자결을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다 여기 있다 칼을 거두어라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뭘까요 무엇을 위한 기도였을까요 뜻밖에도 16장 전체의 기도가 세 번 표현됩니다 자 13절을 한번 보세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주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앞을 보실까요 기도를 좀 해야 되겠는데 기도 처서가 어디 있나 하고 나갔다가 그만 평생 복음의 동역자가 되고 물질적으로 잘 섬겨줄 누구를 만납니까 옷감 옷감장사 루디아 를 만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루디아가 사도바울이 그토록 가고자 애썼던 그러나 꿈을 이루지 못하고 가지 못했던 바로 그 아시아에서 온 여자예요 이걸 보통 운명적 만남이라고 하죠 이 루디아를 만납니다 뭐하러 가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또 몇 줄을 보시냐면 16줄을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정 하나를 만나니 앞을 보실까요 놀랍게도 기도 하러 가다가 만난 여자가 평생 악한 영에 붙들려서 남이 돈벌이 시켜주던 여잔데 그 여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가요 뭐하러 가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장면은 사도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혀있는데 발은 찢어져가지고 온몸은 피투성의 상처투성의 몽투성이로 다 꽁꽁 묶여있는데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만은 묶을 수가 없었어요 그 속에서도 그는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적어도 석방을 위한 어떤 자기의 현실적인 고난을 면피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늘 습관을 쫓아 하던 기도였어요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시간에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그 미문에 앉아있던 평생 걷지도 뛰지도 못했던 안진뱅이 하나를 일으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자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랬어요 보고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주의를 쫓아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기독교는 신비합니까 신비하지 않습니까 예 기독교는 신비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일정을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자 우리 며칠부터 며칠까지 또 매주 금요일 9시 에는 온 공동체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금요일날 한 주간 내내 5일간 일터에 시달리다가 정말 집에 잠깐 들르면 그대로 그냥 침대로 곤두박질 하고 싶어요 몸은 젖은 솜처럼 쇠망치 같아서 몸은 찌뿌둥하고 근데 그때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고 기도하러 가야지 그리고 툭툭 털고 일어나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가 기도의 자리로 가는 그 걸음을 습관을 시키고 순정하면 하나님은 그 길목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그 기도하는 가는 길목 속에 준비시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특별히 16장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들 앞에 어떤 일들을 준비해 놓으셨는가를 미리 미리 보여주십니다 이들이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던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옥문이 열렸어요 사설이 풀렸어요 그 다음에 오케이 기도까지는 이해가 돼 근데 기도와 뭘 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찬성하며 이 휘네오라는 말은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여기만 사용이 됐는데 시편의 글들에 곡조를 얹어서 하나님을 높이다 그 뜻이에요 시편의 글들을 곡조를 얹어서 하나님을 높이다 이 말이 돼요 아니 원래 노래라는 것은 모든 게 널널하고 평안하고 마음이 흥겨울 때 노래는 절로 나오는 거예요 보통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종이 얻어맞고 우선 찢기고 발은 찢어져가지고 지금 착고에 채워져 있고 온몸을 쑤셔오는데 기도하면서 찬성을 했어요 그러자 성경에 이렇게 25절이 끝이 나죠 죄수들이 듣더라 에파크로에오마이 이 말은 골때리 깊이 경청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드리고 기도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이 깊이 그걸 들어요 그걸 봐요 저 친구 사는 힘은 과연 뭘까 아니 저래도 어떻게 노래가 나오지 쟨 무슨 힘으로 사는 걸까 깊이 깊이 충격을 받아요 내적인 충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는 큰 울림이 되고 떨림이 되는지 아세요 그게 진짜 메시지에요 이거는 강인한 어떤 신조 인내력에서 나오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에 대한 신뢰 어떤 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믿음 확신 그 언약의 약속에 붙들린 사람에게서만이 가능한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고난 구시를 못하는 거죠 가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놓으세요 보여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이 없다 조롱이 가득한 세상에 누군가 이러한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변호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혹독한 고난과 환란 속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고 찬양을 터뜨릴 수 있다면 가장 적극적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변호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이 땅의 힘으로 살지 않는다 돈이 필요하지만 그 돈의 힘으로 내가 사는 거 아니다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돈 없으면 막 세상이 끝난 것 같고 호주머니 비면 세상이 허무한 것 같고 자기는 실패한 존재 같고 그 가운데서도 당당히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을 때 세상은 움찔거리는 거예요 죄수들이 듣더라 듣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스토리에 그쳐 석방되는 것도 목적이 아니라 뭐야 도대체 네 결론이 어떻게 엉뚱하게 흘러가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자 27절을 보시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28절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지금 전세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내가 도망 도망이나 치려고 이 고난이나 면하려고 기도하고 찬송한 것이 아니다 도망가지 않았다 우리 한국에 오래 머물던 성교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교를 오랜 시간 깊이 들여다보면 절간이 보인대요 절간 저 그 얘기 듣고 소름 끼쳤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요 형태는 십자가를 말하고 뭔가 종교의 언어로 수사어가 난무한데 그 속내의 본질을 들이다 보면 불교인들이 기복적으로 영화 복을 구하는 거나 기독교인들이 복을 구하는 거나 전혀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를 깊이 오랜 세월 들여다보면 절간이 보인대요 절간이 오늘 이 결론이 어떻게 끝나는가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우리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다 같이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감옥에 매질당하고 고난당하는 걸 통해서 뜻밖에도 이방 땅에 하나님의 선교가 확장되고 확대되고 하나님의 선교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우리 연구소에서 출간했던 책 중에 스티븐 테일러 박사다 쓴 문구 하나를 여러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가 여전히 계속된다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증언한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한다고 우리가 고난 속에 있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선교가 멈추어지고 중단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인간의 역경을 뚫고 역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선교를 확대하시고 진행하신다는 겁니다 미얀마 군사정부는 자국 백성들을 전부 국경 밖으로 내몰았지만 그 피난민의 행렬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은 여전히 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가 여전히 계속된다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증언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단 좋은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선교는 승리한다 이 세상을 향한 가장 적극적인 하나님의 변호자의 태도는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태도입니다 그렇게 여기서부터 다 같이 시작 우리의 고난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 받는다 그렇게 우리의 고난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것이 십자가의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랄이 되어 이 땅에 떨어져 죽었기에 거기에서 많은 생명들이 꽃피웠듯이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갖는 선교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깊은 승리의 비밀이에요 역경이 와 있습니까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 역경을 뚫어내고 그 고난을 넘어서 그분은 그분의 일을 해나가실 겁니다 이 한 주도 그런 승리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권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감사합니다